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의 미스터 마켓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내에서 또 아시아 권역에서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른바 딸러 가뭄 거기서 나오는 유동성의 고갈 그로 인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이 도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쎄요. 어느 해보다 전망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사실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아시는 거죠. 레고랜드로부터 시작돼서 한국생명 또 지난주에 DB생명까지 우리나라 채권시장 특별히 달러바로 조달하는 그걸 코리안 페이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물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마는 일단 한국물에 대한 조달은 거의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들마저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조달을 거의 중단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한국 게 안 팔린다는 거예요 채권이? 뭐 굳이 막 덤핑을 치려면 팔릴 수도 있지만 적정한 조달 금리의 레인지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건 뭐 거의 정부신용이나 마찬가지인 회사잖아요. 여기도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도 달러채 조달을 시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여온 호주 달러채권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부는 일본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문제가 건설회사들이 지급 보증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로 PF에 연결된 ABCP 여기서 연결이 됐다가 이게 후순위체 보험회사 후순위체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증권회사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이거지만 증권회사들이 신탁 상품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신탁 상품에 만기가 이제 들어오면 그걸 이제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이제 증권회사에는 법인영업 리서치 이런 데를 아예 폐쇄하겠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부동산 금융이 속해 있는 아이비 본부를 폐쇄한다. 인원 감축을 한다. 10%, 20% 구조 조정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증권회사별로 이렇게 논의가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여의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금융지주죠. 5대 금융지주에서 또 비교적 큰 돈을 이렇게 내놓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불은 이제 조금 진화가 된 모양새지만 뭐라고 할까요? 산불로 치면 이제 잔불, 잔불 같은 것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바람이 톡 불, 외부에서 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 이게 또 잔불이 큰 능선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이제 말씀드린 보험회사 혹은 은행 후순위체들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전직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한화, 저 뭐죠? 흥국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90 근처에 있던 게 뭐 80대 75까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인데 이걸 이제 일두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와요. 40% 이렇게 연간 수익률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제 부동산 업체들 지난 1일에 중국 15위 부동산 개발업체 시후이라는 cifi라고 우리가 영어로 쓰는데 여기서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해외 채무 상환 연기를 선언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좀 일부 알려져 있는 녹지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제주도에도 투자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난달 이번 달 13일 만기인 3억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넘는 돈이죠. 이거를 달러 표시 채권 상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중국 부동산 업체가 헝다 사태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갚아야 될 국내 채무가 최소 2,9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4조 원 우리 한 해 예산이 600조 정도 되나요? 우리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나?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거고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드림바가 있는데 여기 외에도 프랑스 북쪽의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세계적 투자 은행들 사이에서도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비 업계의 한 관계자가 커테이션한 거는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타리아, 스페인 등 전반에서 투자 은행 위험이 제기되는 등 위기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뭐냐면 채권 금리의 앙등으로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위험해지는 거는 사실 주식 빠져서 위험해지는 건 없어요. 은행은 거의 주식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채권과 채권에 연계된 파생 상품들로 쭉 투자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고 그러면 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죠. 중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유럽의 금융회사들에게 이 채권 금리의 앙등에서 나오는 위기가 정말 금융회사 그 자체에게 전염이 될까 안 될까가 사실은 12월까지 우리가 왜냐하면 12월 달 채권 시장의 특징이 말이죠. 북클로징이라고 이걸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잔돈이라도 벌려고 그러잖아요. 채권 시장은 북클로징이 좀 일찍 하는 경향도 있는 데다가 자금을 다 연말 기준으로 맞춰놓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상황이냐면 강제 북클로징을 다 한 거예요. 야, 접어. 왜냐하면 다 지금 그 펀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손실한도를 다 채운 거예요. 대부분이. 그건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달러 표시체로 운영한 미국 채 산 사람들도 다 물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북클로징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가 돌아와서 차환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우리 클로징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이 안 들어와주면 힘들어지는 그런 일단 매수 공백 상태에다가 크레딧 이벤트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계절적으로 12월은 워낙에 자금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공급이 좀 딸리는 상황이고 수요가 많은 시장인데 이 국면. 그래서 남아있는 한 달 반 어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자금 사정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내년에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전망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미스터 마켓까지 우리 김 프로님의 설명이 좀 있었고요. 역시 그 채권 그쪽 부분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혹은 우리 기대보다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자세하게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쪽 시장은 그런데 좀 많이 좀 안 좋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 체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나 자금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여의도의 전문가들 그 업종에 있는 관계자들과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경고의 체감도가 조금 차이가 있고 시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쪽은 또 워낙 저희가 직접 배설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은 원래 채권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그런데 주식을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채권의 그림자라는 표현도 써요. 그림자? 네.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채권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뒤로는 그림자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널로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탄 플러스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바로 모시죠.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단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